근데 그게 아니고 리온 양이 집에서 아빠만 보다가 나와가지고 얼굴 펴자다 보면 약하잖아요. 누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참나 진짜 강구. 진짜 너무 좋아. 쌍칼이 애교쟁이. 쌍칼에서 애교쟁이로 바뀐다는 얘기죠? 정혁아. 저희 아빠도 엄마 앞에서는 진짜 애교가 많아지는데요. 이현 아줌마 애교는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아빠 애교는 진짜 같은 남자라서 보기 좀 닭살 돋거든요. 그래 이모라고 그래요. 이모라고 그래요. 아니 저기 장모님이라고 그래. 아유 참 진짜. 근데 좀 특히 아빠가 좀 쌍칼같이 좀 무시무시한 배역 맡았을 때 보면 TV에서 보면 막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느낌 있다가 집에 오면 맨날 뽀뽀해달라 하니까 적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쌍칼이 뽀뽀를 한다. 쉬울 때도 없이 아시죠 막 밥 먹을 때도 뽀뽀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막 뽀뽀하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고수수한 상태에서도 뽀뽀하는데 저희는 아들이니까 좀 그렇다 치는데 집에 할머니도 계신데 그렇게 애교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러시고요 가끔 이제 좀 지나치게 하면 이제 아유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이게 좀 풀어갈 때는 스킨쉽밖에 최고 좋은 게 스킨쉽인 것 같아요. 안고 뽀뽀하고 밀치고 하지 말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풀어지더라고요. 그 이상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확확 돌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확확 돌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들 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저희 팀 보낼 도움. 이사무씨. 잘 해볼까요 애들이? 자, 원으로만. 자, 이렇게 잡아라. 알겠어. 이거 봐요. 알겠어. 이거 봐요. 진짜 안 와. 달라. 이렇게 헷갈리네. 아, 한 번만. 진짜 뭐야. 자, 여기서 약간. 자, 조용히 조용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대박이야. 자, 가자. 하나, 둘, 셋. 전섭啦 원짱 상환 정신시키는 것이 정신시키는 내가 정신시키는 혓슬 상환 허슬 허슬 이게 뭐야? 짱 즐거워. 짱 즐거워. 야 이게 이거 완전 아저씨 때 고고장 춤이야 이게. 쌍재고 쌍재고. 쌍재고는 저거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상호 씨. 이제 두 갠가 세 갠가. 왔다 왔다 왔다. 야 이거 참. 야 잠깐만 진짜. 아니야 아직 할 뻔했어. 아 알고 있네. 잘했다. . . . . . . . . 으흐흐흐